아! 아! 진짜 돌았나! 와! 아! 흑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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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도아랑 같이 6화 원칙을 해가지고 갈목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아부터 가도록 할게요! 1번부터 26번까지 있고요! 그리고 대포를 통해가지고 정희희입니다! 3, 2, 1! 6번! 6번! 꽁치캔이고요! 도전! 도전 안했어! 도전 안했어! 알겠습니다! 한 번만 봐드리도록 할게요! 도전 외치세요! 도전! 14번! 초코우유! 두번째! 10번! 초코파이! 4번! 1번! 간장! 1번! 까나리! 2번! 케찹! 앞에 거는 페이크였네요! 자! 이제 넣읍시다! 초코파이를 넣겠습니다! 초코파이를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본인 마음대로 하세요! 본인 마음대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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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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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갈았습니다! 초코우유를 본인이 많이 넣은 거예요! 돈이 많이 넣은 거고! 왜 이렇게.. 흰 색깔이 둥둥 떠다녀? 마시멜로! 마시멜로! 와 근데 냄새 진짜 개 역하다! 자 그러면 이번에 케이리 차례! 진짜 씨바 될 놈들이 뭔지 보여준다! 첫 번째! 도전! 도전! 14번! 초코우유! 10점이 잘 들리네요! 고추장! 6번! 꼼치캔! 야호! 나왔구나! 26번! 식초! 색깔 봐! 이거 뭔데? 냄새 뭐야? 냄새 개빌어 이거! 반잔! 반잔해야지! 야야야! 이 정도는 반잔 아니야? 이거 madam Who knew? 노 괜히 많이 넣었네.. 흐으?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아ząág progressively ichвол 와아하... tension 1분 끝 숨 Sprint 도망가는 척 해야지 아이C 내가 분명히 초코화자마자 우리가 맞지houses 후회할거라고 근데 지가 초코화자마자 많이 넘으면 안돼! 걔 아이C 진짜 돌아나 아이.. 기사 노 다시 있다! 우와 가사! 아 이상해! 어머 이거 아닌 거 같아 여기 들어갈게요 자 마시면 내일 별동산 안 돼. 어? 산 안 돼? 어. 적금 틀어줘 제대로. 까나리, 케찹, 간장, 초코바이, 초코, 우유! 자! 자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아니 그 끊으면 더 힘들어. 입에 넣지 마세요!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 박수님 무슨 말이에요? 엄청 질게요. 엄청 질게요. 야 3만개! 300만원! 300만원!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으악! 나이스 성공! 나이스 성공! 나이스.. K형 제일 독한 거 5개로 4만개 코라시. 5만개에 한 잔 더. 5만개에 한 잔 더. 근데 오빠 진짜 나 지금 속이 어느 정도인 줄 알아? 어느 정도인데? 오빠랑 방송 끝나면 다 못하겠어. 근데 그 정도야 오빠. 까나리가 너무 심하네. 와.. 계속 소망할 것 같다 진짜로. 야 거기 앞에 있는 거 좀 불러줘. 채팅 내 치는 곳에. 까나리, 와사비. 으? 어 말 만들어도 싫다. 까나리. 와사비. 그다음 뭐야? 꽁치. 꽁치 어딨어? 응? 오빠 까나리 왜 넣었어?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으로? 꽁치 어디였지? 와사비 더 넣으라고? 와사비 두 번 짰는데? 오빠 조금만 하지 말고 크게 해야지. 오 몇만개라고 해요 여러분? 5만개? 5만개면 나처럼 한 잔 먹어야지. 한 잔. 여러분 저 알아서 할게요. 형 꽁치 아까 냄새나서 바로 꺼려. 어떻게 해 형들? 식초, 달걀. 도화가 넣으라는데? 아아 제가 너무 심하게 타면. 이 오빠 이놈 끊을 수도 있어요. 저거 너무 심해요. 아 껀데기 같은 거 있으면 좋겠는데. 골뱅이로 하래. 골뱅이로. 오빠 괜찮아? 오빠 진짜. 근데 하나 말할까? 까나리가 들어간 이상 아까랑은 틀려져. 우와. 어 색깔봐. 우와. 아 껀데기. 진심이다. 맛만 봐봐. 난 무슨 맛인지 알아. 와 미쳤네 이거. 와사비랑 까나리가 미쳤네 진짜. 까나리가 미쳤다니까. 내가 이거 먹고 방송 못하겠다 하는 말. 뭔지 이해하지? 하지만. 5만개가 걸려있죠. 조금만 지나면 어? 먹을 수 있겠는데 하거든. 맛만 봐도 돼 형? 어 맛만 봐봐. 진짜 맛만 봐봐. 3분의 2만 먹으래. 3분의 2만 먹어 오빠 진짜로. 딱 선을 정하자. 짠. 이즈. 치티. Billie… 오빠 나도 할 거 같애 와 저거 진짜 심해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하고 그냥 최고는 그냥 까나리예요 까나리 까놈 까나리 이름만 들어도 토할 거 같애 오빠 진짜 심하지? 나 진짜 다 토했어 나도 그랬어 오빠 진짜 그 정도라니까 까나리가 500주면 5잔 먹음 그 정도의 맛이 진짜 아닌데 한 잔 더? 5만개 준다 그러면 무조건 맛이 근데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때까지 뭐 후파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럼 토할 거 아니야 토할 때도 그 맛이 다 느껴져가지고 고개를 절레절레 토하면서 진짜 소름끼친 듯 미안 아우! 키키키키키키 진짜 고맙습니다 저도 뭐 부르세요 아무때가 진짜지? 약독 약독 아 별로 아 우리만의 약속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해드립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오랜만에 너무 재밌었구요 역시 준규오빠랑 공통하는 건 언제나 재밌어요 저도요 또 오빠랑 공통할게요 여러분 저도요 그리고 오빠가 조만간에 저한테 삐진 게 있었는데 좀 풀렸어요? 네 맞아맞아 아니 얼마든지 준다 심심했는데 도화가 안 널어졌거든요 오는 척하고 자 네 알겠어요 자 이것도 꺼주세요 오빠 다 안 풀린 거 같은데 네 재밌어요 다 풀린 정말? 네네 잘 보였지? 네 고맙습니다 됐지? 잠깐만 안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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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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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